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실신 방송으로 시청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한테 끌리는 깊은 장소와 깊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하소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을 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석 자리를 세미나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빠지다 보니까 손수지의 손전명이 조금 차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 측이 이런 게 우리 방송도 일찍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의 질서 속에 그 대신 참석자는 사전에 와서 잘 리허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 수 있더라도 공맹과 보람의 말씀 주제도 사전에 제가 다 접수를 해서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솔로란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율을 높여야 우리 방송이 발전이 되고 또 많은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송은 세계 선교 복지를 위해서 개인 사유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반드시 일부에는 목회자 위주로 시행을 해서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해주십시오. 예배는 엄숙하게 되고 예배는 각자 우리가 자기의 특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방송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발전되고 나은 방송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